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행정지도입니다. 이것도 그 밖의 행정작용이죠. 행정지도의 처분성 인정되겠느냐? 자 이것도 원래 시험에 안나오다가 오곡궁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지도는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사례에서는 지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뭔가를 권고했다, 권유했다, 요망했다, 조언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행정지도를 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이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고 정부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지도, 권고, 조언인데 이런 행정지도는요. 원래 강제성을 가지면 안됩니다. 행정지도의 원칙이 나오죠. 필요치소한, 비례원칙이네요. 의사의 반응이 이루어지면 안되고요. 분리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강제력을 수만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보통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는 대부분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비권력적 사실은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판례는 필요하지 않다. 부정설입니다. 사실상 강제력을 수만할 때는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자. 이건 지금 절충설을 취한 건데 판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행정지도의 처분성 기본적으로 다수설 판례는 부정하는데 부정하는 쪽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긍정하는 절충설도 있지만 판례가 부정하고 있다는 건 정확히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긍정하는 절충설도 있지만 판례가 부정됩니다.